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광위하여 사여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광위하여 사여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광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광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영광위하여 사여가 없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곳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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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도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다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부르지 않은 내 모든 몸과 아시는 주님 그 보내주신 것을 나를 놓치게 할 때 왜 내게 우세 내 이름과 도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연한지 더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부르지 않은 내 모든 몸과 아시는 주님 그 보내주신 것을 나는 당신을 위하네 내 모든 몸과 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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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요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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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이 헌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온 인생길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요즘 중국 우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닥친 어려움이 참 큽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관한 여러가지 생각과 함께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의 혼란까지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혼란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는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고 크리찬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인 예배당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란 가르칠 기호 모을 해를 써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당연히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찬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집 당자를 붙여 교회당이라고 하거나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뜻의 예배당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보다 장사하여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시며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는 성전 개념의 대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건축물을 성전으로 신앙하는 신전시대를 마감하셨습니다 그 후 건축물을 성전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마감되고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는 혁명적 선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는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지성수에 성령님을 모신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성막의 시대, 솔로몬의 성전시대, 수루파벨 성전시대, 해루 성전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임을 선언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그 아시는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물 성전시대가 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성전삼고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귀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특정한 건물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모임이 교회이고 우리 각자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하는 기능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히브리어, 사하가 있는데 그 뜻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무난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의 오십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의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령으로 임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예배가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예배라 하더라도 온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예면하십니다 둘째 교회엔 코이노니아적 요소 즉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란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그리고 다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의 뜻으로 보면 좋은 것 즉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의 참된 의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사도바울이 관용어처럼 언급한 그리스도 아내라는 구절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친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조직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 교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교인들 상호간에 친밀하게 됨으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건강한 조직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이 친밀함이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의 가까운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금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즉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보금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보금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보금인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이 없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사역인 보금 전파를 교회에 맡기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금 전파의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금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아낌없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란 크리천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파울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렇게 강조한 헌금의 목적은 거의가 구제였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많은 연보를 거둬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제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한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제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기독교 신앙의 큰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교인들을 교육과 훈련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과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주는 곳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 성숙한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되는 과정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금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어져가는 건물이라는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똘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크리처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거듭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찬들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봉사함으로 서로를 성장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크리찬의 성장과 성숙은 결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엔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의 앞에는 여성을 비유하는 정관사 해를 붙여 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성인 신부와 같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돕는 배필로 하와가 필요했듯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돕는 배필로서 교회가 필요하십니다 교회를 신부로 비유한 의미는 당연히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의 역할처럼 예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된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크고 놀라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을 교회에 부탁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유대 결혼식 풍습에서 보여주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 도둑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깨어있으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크리찬이라면 재림 날짜와 재림 장소를 찾아 방황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기도로 깨어있음이 현명한 일입니다 크리찬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함으로 상호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크리찬이라는 사실과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으심을 기억하십시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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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남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요하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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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장 하늘에 계신 귀신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해마시고 드시고 드시고 이루어지다 일련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라 서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분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대한뉴스교 장노회 영광교회 담임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신과 교통하신과 축복하시니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다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엘 엘 엘 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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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